음악 여러분 대학생활 편안하신가요? 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고 보니까 이렇게 단과대 수석으로 강의도 요청받게 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할 테고 공부법도 이미 터득하신 게 많을 테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팁을 약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 스트레스가 원래 무척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없이 대학생활 살아남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청책관리학부 16학번 김수민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청받은 유학생분들 그리고 교환학생분들 힘드시죠?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고 외국어 수업, 학업 걱정 그리고 적응도 걱정되고 그렇지만 교류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걱정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대학생활 살아남기 스트레스 없이 제가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막막한 상황에 안정된 기반을 다루시면 됩니다. 안정된 기반은 바로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기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다른 거 하기인데요.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기는 말 그대로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안하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면 불안이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대외활동이라는 다른 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 없이 대학생활 살아남기를 위해서 편하게 공부하고 대외활동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외활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장점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루틴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대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고 그리고 공부도 스트레스 없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없이 대학생활을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어떻게 편하게 공부할 것인지 그것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회독 공부법입니다. 아, 첫판부터 10회독 공부법이라니 스트레스 없이 한다고 했는데 수상하죠? 하지만 이 10회독은 아주 가벼운 10회독입니다. 만일 제가 요약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이 10회독 공부법은 그냥 오고 가며 한 번씩 바라보고 정독하고 이런 것도 모두 10회독 안에 넣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옆에 그 노트 필기는 제가 공부했던 과목당 하나씩 갖고 온 건데 그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거기 바를 정자로 회독을 몇 번이나 했는지 표시를 한 건데요. 보면 다 뭐 10번 안 채워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6번만 했는데도 그게 소화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건 50번 있기까지라도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꼈던 거라도 한 10번 이내면 모든 맥락이 나중엔 결국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벼운 마음으로 10회독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 두 번째가 아니라 이 방법은 뭐에 가장 좋냐면 저 같은 소극적 완벽주의에 정말 좋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이긴 한데 그걸 모두 하려고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 이런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절대 못하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전공책에 필기를 덧붙여서 한다든지 이걸 여러 번 읽는다든지 하는 것이 소극적 완벽주의나 10회독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쓴 걸 바탕으로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필기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다 하시면 이렇게 필기를 아주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그 구조를 잡아낼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10회독 공부법 알겠다. 근데 10회독으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업 공부법도 있는데요. 부담스러운 수업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강의 혹은 기본 이수 과목이 필요한 심화 과목이 그랬는데요. 이런 과목들을 아 왜 이해 안 되지? 진짜 이해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인드는 어떻게든 된다입니다. 어떻게든 된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강의나 심화 강의를 녹취를 해요. 그리고 녹취한 것을 10회독처럼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통째로 암기를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해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논문 수치상의 영어 논문 해석인데 이걸 제가 그렇게 어려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논문을 계속 인쇄를 다시 새로 하고 거기에 교수님이 말했던 녹취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써보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수업도 애써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든 된다. 이 말만 기억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 맞춤형 공부입니다. 여기 필기 깔쌈한 게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필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움도 별로 안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험용 필기는 바로 옆에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주 요약 정리가 조금밖에 안 돼 있어요. 정말 어린이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시험에서 좋아하는 건 이런 정도거든요. 딱 시험 바로 전에 갖고 가서 머릿속에 들어 넣을 수 있는 것. 그것만 외우시는 게 저의 시험 맞춤형 공부입니다. 그리고 시험 맞춤형 공부에도 필요한 마인드가 있겠죠? 끝까지 간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과목 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제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든지 중간고사 너무 못 봤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과목 두세 개 있었는데요. 끝까지 갖고 가세요. 과제에 몇 배 쏟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살아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마치셨다면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어떻게 학업 스트레스를 대회활동으로 조절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대회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우리는 대학에 왜 올까요? 인강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요즘 유튜브에도 많고 요즘은 교양강의도 유튜브로 다 풀리잖아요. 저희가 인강으로 모든 수업을 듣지 않고 대학에 굳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대학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인프라와 그 현장에 쟁쟁한 교수님들과 할 수 있는 소통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든 같이 이뤄나가는 무언가 를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대회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활동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전공과 연결하거나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와 연결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판이에요. 제가 학회 홍보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개강 전에는 항상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나 학회가 포스터들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동아리와 학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크고 싶은 곳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문 혹은 전공 분야와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해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PPT 슬라이드 몇 장은 제가 발표학회에 가서 전공과 관련된 PPT를 여러 번 만들었던 것인데요. 각자 청중을 다르게 하고 구조를 다르게 하면서 수업에서 배우는 전공보다 훨씬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이 정말 부족했었구나 A뿔을 받긴 했는데 A뿔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까지 느꼈어요.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도 알겠고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의 꿈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지 그런 것도 감이 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술 동아리나 학회를 추천드립니다. 이왕 고려대 학교에 온 거 고려대 학생들과 함께 소통해 봐야 되잖아요. 혹시나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혹시나 우리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도 동아리를 몇 개 해봤는데요. 교환학생, 유학생 환영하는 곳 정말 많으니까요. 안 받아주면 괜찮아요. 엄청 많아요. 가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대학생활을 살아남게 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야를 확장하려고 엄청 여러 가지를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은 어느샌가 대학생활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서 나왔던 이 눈물방울, 눈물보라 기억하시나요? 이건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비가 유독 쏟아지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각종 편견이나 두려움, 걱정에 시달려서 공부를 못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씩 덜고 시야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위에서 쏟아지는 게 단순히 물보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저한테 따사롭게 비치는 햇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하나스케어 유리온실인데요. 여기 앉아있으면 햇빛이 정말 위에서 무수히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학을 왔든 재학을 하든 힘든 상황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물보라가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면 편하게 공부하시고 스트레스를 더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찾아보며 시야를 덜어보시면 어느새 물보라는 그치고 여러분에게 햇살이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대학생활을 살아내는 게 아닌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까지 고려대학교 16학번 김수민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인스타 아이디 남겨놓으니까요.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고 그러면 행복한 학교생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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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